가을은 한국의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있죠. 총회에서 총회 안에 있는 여러가지 산적한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사실 뭐 제가 각 교단 총회 일일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단사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는지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단결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단결의는 누가 하냐 즉 이단규정은 누가 하냐라고 하는 측면인데 사실 이단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어떤 개인이 혹은 어떤 연구단체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분들이 저 단체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교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교단이 소속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공신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사이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이비가 아닌 건 아닌데 이 규정의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서 이 이단 문제야말로 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만 이제 이단 규정과 결의는 교단에서 하는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단 규정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칭에서 보통 이단 대책위원회 이대위라고 불리는 산하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에서 장로교단으로 따지면 노회가 있겠죠. 이런 어떤 노회, 교단마다 명칭은 다르겠지만 이런 노회에서 허니를 올리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대위가 연구를 할지 안 할지를 또 총회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또 1년간 다음 총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구를 하고 뭐 이대위에서 연구할 건 이대위에서 뭐 신학부에서 연구할 건 신학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 보고서를 그 다음 총회에서 이제 총대, 교단의 리더격들이죠. 총대들에게 이제 보고서를 낭독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수렴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를 2단으로 규정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짧으면 2년, 길면 4년, 5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단이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좀 분별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2단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 규정, 그러니까 결의의 수위 자체가 조금씩 다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굳이 이제 가장 강력한 수위로 따지자면 2단, 4의비가 되고 그 밑에가 이제 2단성, 4의비성 그리고 참여금지, 교류금지, 경계, 예의주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여금지는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2단으로 규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의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좀 예의해서 주시하고 향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의주시 이런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건 2단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교단이 결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고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2단 문제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교단의 2단 결의가 과연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2단 대책위원장 자리를 2단 문제를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어떤 수단의 일환으로 또 맞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타 교단의 2단 연구 보고서를 그냥 벗겨다가 쓰는 경우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교단의 공신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올해 교단 총회에서 다룬 2단 문제 전부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전부의 내용들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통합 같은 경우는 한국기독공보, 합동 같은 경우는 기독신문 이렇게 각 교단의 교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을 살펴볼 텐데 예장 통합입니다. 정광훈 씨와 인터콤 문제가 다뤄졌죠?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이미 바른미디어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자, 한국기독공보 기사를 좀 캡쳐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총회, 예장 통합입니다. 총회는 전 목사에 대해 언어적 실수를 지적하고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한 후 성도들은 가급적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집회 참석 금지로 결의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장 통합에서 2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었는데 단순한 실수였다라고 예장 통합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정광훈 씨의 가르침에 문제가 없는 걸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거는 당연히 말실수가 아니었죠. 누가 들어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였고 동시에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또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수로 보는 것은 굉장히 한심한 결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령의 본체, 자신이 성령의 본체다라고 하는 말도 했고 영계레이다 같은 이상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사실 영계레이다 같은 단어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바른미디어 다른 영상에도 만들어놨지만 결국 자기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통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 위한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신도들에게 불러오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청교도에게 성경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광훈 씨가 한 집회에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 바로 2000년 동안 닫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부분밖에 알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목사들 중에도 성경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90% 정도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게 닫혀있던 성경을 결국 자기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청교도 뭡니까? 정광훈 씨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닫혀있던 성경을 열어주셨다. 즉,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성경을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곳은 자기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봉함되어 있다가 성경을 풀어주는 것. 이거 이단들밖에 이런 주장을 안 하거든요. 사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예장통합이 말실수였다. 뭐 정제되지 않은 언어였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사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인터콥인데요. 인터콥에 대해서는 네 번째 재심. 그러니까 통합에서도 계속해서 인터콥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고 올해로 벌써 네 번째였다고 하죠. 기존의 집 참여자재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되 사감 입장문에 따라 문제된 사안들이 개선되고 본 교단의 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할 시 1에서 2년 안으로 재론할 수 있다라고 결의했다. 즉, 참여자재 및 예의주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유지를 하되 본인들이 사과문을 또 썼나 보죠. 그러면서 문제된 사안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통합에서 하는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1, 2년 안에 다시 재론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연구보고서에 첨부된 양해각서에는 총회 이대위가 교류와 이단,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등 교계 지도자 특강 10회로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강을 10회로 구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터콥 문제의 핵심은 음모론에 기초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심지어 최바울 선교사가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터콥의 핵심 선교사는 인터콥의 선교 행위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죠. 이런 논란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10회 특강으로 정리를 하겠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고요. 종말론만 10회를 들어도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교류와 이단 이런 내용들을 10회 동안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장 통합의 가장 굵직한 이슈였던 인터콥과 정광훈에 대한 이 결의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장 합동인데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동에서 이번에 다룬 내용들 다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좀 황당한 내용인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콥은 교류단절을 유지하기로 했고 자 제일 황당했던 내용이죠. 이겁니다. 교회개혁실천년대와 브릿지임팩트의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 허니의 거는 2대 위로 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년대와 브릿지임팩트,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성교육상담센터숨,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유스앤조이, 평화나무외 뭐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반기독교적 사역 조사의 거는 신학부로 보내어 1년간 조사 및 연구를 하겠다.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단체들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인천세소망교의 김다정 사건 그루밍 성범죄로 표현이 되고요. 이 가이자 김다정, 유스앤조이의 유스였는데 김다정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다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김영남 복사라고 이 사람이 예장합동 측 전 이단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단체들, 아까 보셨던 이 단체들은 전부 다 이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돕고 알리려 했던 곳들입니다. 지금 헌의안을 올린 경기중부노예는 인천세소망교의 가입을 받아준 곳이고요. 즉 이건 뭐냐 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지금 헌의였던 거죠. 그루밍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반기독교적 사역을 하는 단체들로 지금 몰리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반기독교적 사역인지 되묻고 싶고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면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지 아니면 피해자들을 도운 단체들이 반기독교적인지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식 헌의나 문서라면 자기들이 헌의하는 단체의 공식 명칭은 좀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브리지 임팩트를 브릿지 임팩트라고 적었습니다. 단체의 공식 명칭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헌의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혹자는 뭐 그런 명칭의 오타까지 지적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특정 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문장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단체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단체 공식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브리지 임팩트가 이 논의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브리지 임팩트의 전 대표였던 고은식 목사가 지금 성교육 상담센터 숨, 그러니까 그루밍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운 단체죠. 이 성교육 상담센터 숨 대표인 정혜민 목사의 남편이기 때문이거든요. 고은식 목사는 지금 브리지 임팩트를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확인도 해보지 않았다. 정말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2단 피해자들, 탈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돕자 이들의 회복을 위한 사역자들을 양성하자, 센터를 설립하자 이런 어떤 허니와 연구와 실천을 교단총회에서 언제 들어볼 수 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장합신입니다. 예장합신은 인터콥을 2단으로 규정했고요.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인터콥을 2단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과거 큰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죠. 변승우 측에 대해서도 2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장통합과 합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거의 코미리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단총회를 보면서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 아쉽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점도 아쉽고 2단 문제가 1위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